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형, 해리야. 이제 우리 차례야. 나 노래해도 돼? 그럼. 난 해리 난 거군 난 해리 우리 자기소개도 못했는데 공연은 끝났어 극장문도 열렸어 오오오오 모두 안녕 오오오 다른 배우들은 모두 퇴근하고 관객분들도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 앤디 크레딧 또 끝나가잖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떡해 내가 심취해서 껴받았는데 이거 진짜 살아있어요 어떡해 나 이제 가야될 것 같아요 얘가 너 막 타고시켜주네 집사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esempio 얘 어디 갔어 애 어디 갔어 저기로 나갔... 민족 뭐가 어떻게 된거야? 주인공? 넘어가자 오케이 우린 우린 버든 해리 해들어 버린 나는 버린 난 해들 아 맞잖아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의 좋은 친구 어수하고 이런 실수 구성이지만 나도 내 삶의 주인공 넘어진 내일을 기대해 오늘도 멋졌어 얘는 해리 얘는 버든 내 이름이 뭐라고? 해리! 내 이름은 뭐라고? 버든! 난 이제 됐어 소원 풀었어 우리 또 다시 만나요 나 우리 또 다시 만나요 봐봐 오빠의 우 우 우 우 우 우 вы끼는 매치 컨스탄 도포 하고 싶어 가자 나는 노래 잘할 수 있어 나 너는 하고싶어 받아 시간이 다가와 내 시장이 떨려 오네 다섯, 자비는 없네 이제 그만할까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여기 사람 아직 있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안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